저, 김하사님. 지난번에 제가 드린 그 치질 쪽지. 아, 채병장! 치질, 치질, 치질. 치질이라니. 이게 무슨 소리야. 저번에 국군병원에서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. 그만해. 우리 형.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차 좀 잡으세요. 네. 사진 찍자. 카메라 주고요, 자. 함께 하자. 하나, 둘, 참깍! 선생님. 어, 용주야. 그동안 잘 있었어? 다리는. 최명장님. 네. 김상경룡. 그 외에 고참님들 등등 잘 되셨습니까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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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형님. 좀 말씀 나 주십시오. 저희가 한참 아는데. 그래도 한 번 고참은 영원한 고참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. 맞나? 고맙다이. 고맙다이. 참말로 고맙다이. 장관님 착각하실때 아나서 되겠습니까? 더듬. 더듬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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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는 누구야? 뭡니까? 대 선생님? 하, wed여행하십니까? 아, 사진이 찍어왔지. 어디서 얘기해? 우리는 여긴. 어디서 얘기해. 어디서 얘기 Sad OK. 왜. 그렇게 햄보고 님의 요란한 결혼식은 끝이 왔다. 아! 하하하하핳하. 고맙습니다.